올해로 개설 30주년을 맞은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치의학과가 치의학 교육 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국치의학 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치의학 교육 인증평가는 전국 11개 치과대학과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입학, 교육, 시설, 연구업적 등을 종합평가해 결과에 따라 6년, 5년, 4년 인증과 조건부 인증, 인증유예, 인증불가 판정을 내립니다. 강릉원주대는 이번 평가에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 인증을 받아 우수한 치과대학 운영 성과를 인정받게 됐습니다.